여기 완전 핫풀인데? 재밌는 것도 많고 우리 구독자분들 캠핑장 할인해준다고 30%나? 호이 쭈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이로운 캠핑생활의 호이 쭈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집 근처 캠핑장으로 쉬러 왔는데요 지난 캠핑장 영상을 보고 방문하신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오게 되는데요 작년 12월에 한 번 올해 2월에 한 번 그리고 오늘까지 총 세 번째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예약했더니 캠핑장 사장님께서 가장 작은 자리라고 하시는데 주차를 하고 거실형 텐트를 쳐도 공간이 여유로웠습니다 지난 겨울과 캠핑장이 180도 변했습니다 얼어있던 물레방아도 돌아가고 푸릇푸릇한 배경과 아름다운 꽃도 피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바운스도 생겼어요 이 커다란 에어바운스가 총 두 개 있습니다 우리 집 막내 쭈리니가 정말 좋아합니다 6월 말에는 여기에 수영장도 생겨서 여름 성수기에는 수영장도 운영한대요 이 캠핑장의 계절 변화가 뚜렷한 건 아무래도 수목원이 있기 때문이죠 수목원에 꽃도 많이 피고 나뭇잎은 푸릇푸릇해졌습니다 눈이 쌓여있던 소정원도 아름답게 꾸며졌어요 정말 조경이 아름다운 캠핑장입니다 수목원이 그늘이 많이 져서 정말 시원합니다 낮에는 어딜 가도 더우니 시원한 수목원으로 오세요 지난 겨울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죠 풍경이 많이 변했지만 익숙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지난 겨울에 여기서 해더지를 봤던 게 떠오르네요 여기 경치가 엄청 좋아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까지는 15분밖에 안 걸려요 정상에서 보이는 뷰 함께 보실까요? 여기는 수목원이 있어 사계절이 기대가 되는 캠핑장입니다 수목원에서는 오프로드용 전기바이크를 탈 수 있는데요 쪼리가 온전히 무섭다 그래서 한 대를 빌려서 같이 탔는데 직접 운전해보니 하나도 안 무섭고 재밌더라고요 각자 한 대씩 두 대를 빌릴 걸 그랬나봐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세요 오! 달려 달려! 저는 이 코스가 제일 재밌었어요 오자마자 신나게 놀았더니 어느덧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은 수비드 목살 스테이크 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씻고 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쭈리를? 아니 치킨을 여기서 팔아 이걸? 어 내가 이거를 안 시키려고 했는데 찍고 올라오는데 치킨 냄새가 오지더라구 씻으러 간다더니 이걸 들고 왔어 야 원래는 배달도 해준다는데 기다렸어? 기다렸어? 오자마자 믹스 또 올까? 아니 밥 먹고 이걸 또 먹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네요 사이트를 싹 정리하고 체크아웃을 하고 집에 가기 전에 카페에 들렸습니다 꼭 먹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철수하고 지쳤을 때 코코넛 커피는 꼭 먹고 가야 돼요 음 맛있어 근데 아까 사장님이랑 무슨 얘기 했어? 우리 구독자분들 캠핑장 할인해 준다고 하셨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사실상 주말에는 조금 힘들고 평일만 할인을 해주기로 했어 원래 평일 할인되지 않나? 원래 평일 할인에 추가로 30% 더 할인해 주시기로 했어요 30%나? 여러분 호이줄이 채널 구독하시면 캠핑장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할인 방법은 제가 집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6월 한 달 동안 평일 30% 할인 적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캠핑장 사이트 주소는 금산수목원닷컴 금산만항리수목원 오토캠핑장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어플이나 네이버 예약 시에는 할인이 안되고 본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시간 예약 버튼을 누르신 후 체크인 날짜 기준 월, 화, 수, 목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이 딱 목요일이니까 6월 30일까지 가능하겠네요 A1번 사이트 기준 평일 할인이 적용돼서 5만원인데 30% 할인이 되면 35,000원이 되는 거에요 원하시는 사이트를 고르신 후 맨 아래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약 정보를 입력하고 요청사항에 쿠폰 코드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쿠폰 코드는 호이주리 30준 호이주리 구독자 6월달에 30% 할인 외우기 쉽죠? 쿠폰 코드를 적어주시고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입금하실 때는 할인된 금액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럼 캠핑장에서 쿠폰 코드를 확인하고 할인을 적용해 드릴 거에요 평일만 할인을 해서 아쉬운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모든 캠핑장이 주말 장사다 보니 주말 할인은 힘들어요 이번 할인 이벤트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를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은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